현지시간 12월 14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동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화산으로 올해 2021년 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중입니다. 올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7분에 일본 후쿠시마 마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3일 뒤인 2월 16일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은 2021년 10월 23일에도 오후 5시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10월 23일 폭발 이후에 일부의 아황산 가스가 10월 27일 한반도 북쪽에 첫 유입된 후 28일에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해 강원도 일부 지역 상공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10월 23일 화산 분화로 방출된 아황산 가스가 동쪽인 아시아 대륙을 향해 가던 중 25일 두 개의 기류로 분리됐으며 그 중에 한 기류가 한반도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화산가스가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대한민국까지 이동을 한 것입니다. 대지진 발생 전에는 반드시 전조현상 들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지자기 쉴드가 약화가 되었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보호막인 쉴드 기능이 약화되었었으며 자기장이 깨지면 지구상에 안 좋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북극의 오로라가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지구가 받는 전자기적인 영향인 k지수가 6가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상황 역시도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에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한 지 7일 후인 10월 30일에 대규모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가 4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4년 전 2017년은 대규모 태양플레어 이후에 아키타에서 진도 5강 구마모토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태양폭발 4년 뒤인 2021년 10월 30일 전후로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강진이 발생 효고연 아화지섬 진도 3이 여러 번 발생 북표부 23구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살펴보면 12월 12일 일본 동북지역 아우무리연에서 많은 정어리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2021년 2월 16일에도 북표 인근의 이즈제도의 미야케지마 해안에서 대량의 정어리 떼다 떼죽음을 한 것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 16일까지 미야케지마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의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2월 10일에 남태평양의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3일에는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월 21일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14일에는 사우스 셔틀랜드 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2월 3일에 칠레에서 규모 6.7의 강진 1월 12일에 몽고에서 규모 6.7의 강진 1월 19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4의 강진 정어리 떼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에 반우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8일에는 반우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또 한 번 발생을 하였으며 1월 8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어리 떼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 이후를 살펴보면 3월 5일에 뉴질랜드 케르매덱 제도에서 규모 8.1과 7.4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3월 4일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0일에는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2일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